내가 겨우 이정도에 쫄 것 같아요? 아직도 몰라? 나라씨 아직도 몰라? 홍석댕씨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 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곰씨 저는 올바 저는 세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된 댓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또 댓글을 보면 나머쇼 옹호하는 댓글이 달려요 두 개 확인했습니다 지구인이 보통 악플러와의 악플에 대해서는 크게 대처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전에 한창 악플러의 공격이 심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하루에 몇 천 개의 악플이 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악플러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밑도 끝도 없이 나머시청과 사기꾼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지구인들을 비난합니다 쟤들 집 가봐라 쟤들 농사 지으려고 내려온 애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구인은 농사를 지으려고 내려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성학교를 하고자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농사는 인성학교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농사만 지으려고 내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튼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명의 사람이 쓴 두 개의 댓글을 읽어드렸는데요 네 그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남원시청 문서와 구산봉 청구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로 기농 자금이 이자가 낮은 이유가 2차 보전 사업입니다 라는 댓글이었고 1억 숭배소 남원시청 전 감사실장과의 민사재판 후기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청년 창업농 지원금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남원시 지원이 없었다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농 자금에 이자가 저렴한 이유는 이자 2차 보전 지원 때문입니다 역시나 남원시의 지원이 있습니다 라고 달려있네요 자 이렇게 해당 영상에서 남원시를 옹호하는 댓글은 이 사람이 된 댓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그것이 정치일반한 댓글이던 지역세계에 대한 댓글이던 함부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지구인이 댓글을 삭제할 때는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즉 구독자를 협박하거나 공격하는 댓글을 달 때입니다 귀농 실패의 깨진 청년의 꿈 KBS에서 특별 방송된 영상이 KBS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지구인의 유튜브에도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 사람은 다시 또 댓글을 답니다 11분 15초경부터 기대질문 직접 서명도 하고 인감증명서도 떼어준 이유는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네요 전후 사정 떠나서 대출서류 및 기타 여러 서류에 동의 사인했다는 사실은 혹시 이 행위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본인들의 행동 서명 인감증명서 등초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서류를 제공하였고 본인들이 서명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되게 오른말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후 사정을 왜 떠나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우리가 사기꾼한테 인감 등초본 왜 떼어줬습니까? 공무원이니까 떼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관공서에 등초본 내라고 할 때 등초본 안 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내 등초본을 내냐? 네가 관공서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나는 못 낸다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등초본을 요구하고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을 때도 당연히 냈습니다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내야지만 우리가 하려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왜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내죠 관공서에 사무실이 있는 다른 공무원과 똑같은 명함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지구인이 어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출해준 기관인 200농협의 대출 담당 직원도 그 사람이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지구인이 어찌 공무원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전후 사정을 떠나라구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남은 시청 편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댓글이 게시되었을 때는 저는 이 댓글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남은 사람이면 지구인이 지난 7년간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댓글에 동의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이 댓글에 의사표현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 대댓글로 의사표현을 하시고 좋아요 싫어요 등을 표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자가 하는 짓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시 한번 써서 옮기면서 댓글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남겨둔다 라고 하면서 댓글 작성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댓글을 그대로 써서 옮기면서 댓글 작성을 조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까 댓글 작성 조심히 하라니요 아니 남의 유튜브에 와서 왜 남의 구독자가 다는 댓글을 가지고 왈과왈과 하는 거예요 타인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눈꽃만큼도 싫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의견은 본인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셔야지 왜 여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지구인 자연 농장이라는 유튜브에 댓글을 답니까 네? 그래놓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그 댓글을 언급하니까 신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홍석땡씨 보내온 이메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13분 30초에 댓글로 등장하는 홍석땡입니다 지구인 세 분의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본인들 채널에서 댓글 삭제 주인이 자기 채널 댓글 관리하는 것이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 두 글자를 비롯하여 제가 쓴 댓글이 영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소리내어 주장하시네요 전부 나라에서 나옵니다 라고 그러면서 제가 댓글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가서 청년후계농지심서 검색해봐라 확인해봐라 청년창업농지원금이 나라에서 나오는 것인지 국비 지방부 도비 플러스시 군비가 합쳐진 것인지 라는 댓글을 열심히 지우시네요 앞서서 작성했습니다 본인 채널 댓글 관리는 뭐 문제없다고 그러나 지구인 세 명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본인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지는 확인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비난부터 하시네요 이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영상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영상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캡처 세 가지를 보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이름 두 글자 그 댓글 캡처가 13분 30초경에 나오는 댓글 작성한 홍석땡입니다 댓글 지우지 마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2년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시행 지침을 검색하시면 해당 지침 5쪽에 총 사업비 뭐..뭐로 분명히 나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농 지원금이 전부 나라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그 어떤 댓글도 단적이 없다가 이자 보조는 남원시청에서 해준게 맞다 청년 창업농 그것도 남원시에서 일부 지원한 것이 맞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원시청은요 전국 지자체 자리 또 꼴찌인 곳이에요 남원시청에는 돈이 없습니다 남원시에는? 남원시의 돈이 없어요 전부 중앙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아니 그 돈 없는 남원시에서 무슨 돈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줬다는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다 전부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말은 지구인이 유튜브에서 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딱 박제해두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대로 쓴 것이죠 그 다음에 저에게 캡처해서 보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뭐 네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러분 지구인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남원시는 전국 지자체 자립도 꼴찌인 곳입니다 지자체의 자립도는 지자체에서 거둬들인 돈으로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가 퍼센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거기서 당당히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남원의 지자체 자립도는 9%라고 합니다 남원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남원시의 재정을 10%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돈이 중앙에서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올해 남원시 후보들이 다 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남원시의 재정 자립도는 9%니까 중앙정부에 있는 돈을 어떻게든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네 남원시가 이런 곳이에요 시장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 돈이 없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이 다 남원시에서 나온 거라고요 뭐 지원금이든 남원시 운영금이든 그 당당한 남원시 공무원들 월급까지 다 남원시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원시에 있는 돈은 거의 대부분 중앙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네 1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지구인을 지원해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청년 차업농은 지구인이 준비해서 당당히 면접에 통과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얻어낸 성과예요 우리가 사기를 맞았다고 남원시가 도와줄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맞고 힘든 생활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남원시에서 돈을 받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 걸까요 아 진짜 아 저희는 이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댓글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소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이메일에도 저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영상 수정하라고 영상 수정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남원시에서 좋아하는 고수 하실 겁니까? 그리고 댓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본인은 남원시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고 남원시청 사람도 아니고 A씨의 가족도 아니고 그럼 그냥 남원이 고향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가족 중에 남원시청 사람이 있습니까? 네? 대체 정체가 뭐죠? 어떻게 이렇게 남원시청이 잘한 거 하나 없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이것만은 니들이 잘못 얘기한 것이더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바로 이 홍석땡씨 아니 그러고 우리가 이름을 한 글자 분명 지워드렸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뭐 가수의 이름을 아이디로 쓰는 사람도 있고 본명이 아닌 것을 아이디로 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는 이게 본명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이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은 홍석땡이 이름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본인 혼자예요? 내가 뭘 특정했다고 지금 뭘 협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우 너무 답답해서 지금 우라툼 터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사기 맞고 아니 이렇게 꼼꼼하게 잘잘못을 따진 사람이 왜 남원시청에 수많은 잘못은 그대로 냅두고 왜 사기꾼 일당에 수많은 잘못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저희 영상을 보면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남원시가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딱 꼬치셔서 그 부분만 계속 빠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밝힙니다 지구인이 남원시의 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원시는 재정 자립도가 9%밖에 안 되는 전북 최하위의 시입니다 솔직히 남원시청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에요 인구가 10만도 되지 않는데 왜 남원시입니까? 남원군이나 남원읍이어야 하죠 전라북도에 남원시보다 인구가 많은 군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남원시는 인구도 못 채우면서 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여튼 여러분 지구인이 남원시에서 도움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니 9%밖에 재정 자립도가 되지 않은 남원시에서 돈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지구인에게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지원이란 거는 저희가 불났을 때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는 게 지원이지 이자 2차 보존 2차 지원 그거 지구인만 받았습니까? 네? 지구인만 받았냐고요 귀농하는 사람들 귀농 창업대출을 받으면 다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요즘에 들어서야 이자가 올랐으니까 약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볼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구인이 귀농하던 다음 시기 2016년도는 그리 낮은 이자도 아니었습니다 1%대 이자가 수두룩 했는데요 1%대 이자가 수두룩 했는데 2%이자 해준 게 이자 지원입니까? 이자 보존입니까? 어디가 보존입니까? 그냥 대출받으면 1%대인데 나라에 지원을 받아서 2%대 이자? 그것이 어찌 지원입니까? 너무 갑갑해서 세다가 지금 한숨을 수두없이 쉬고 있어요 자기 피해자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정신인지 궁금하네요 저희 유튜브에 와서 영상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게 KBS라는 그런 큰 방송국에서 만든 영상인데도 그런 거 하나도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목적이 뚜렷해요 남원시청을 보호하고 남원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쓴 댓글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지구인을 협박하려는 의사도 있고요 이메일에서 보셨듯이 말이죠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남원과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석땡씨?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이름 두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에는 사람이 아주 아주 많거든요 근데 홍석땡씨는 이름 두 글자에 발끈하시는 거 보니까 인구가 정말 너무 없어서 만 표만 넘어도 시장에 당선될 수 있는 남원분이신가요? 그래서 본인 이름 두 글자 나오면 발끈하시는 건가요?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없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댓글 다니시는 분들 보면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죠? 이렇게 오셔서 사기 피해자한테 그런 댓글을 다시면 저희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그 댓글을 보고 저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면 홍석땡님도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댓글 일일이 다 고대로 맘에 안 드는 부분 받아 써가면서 댓글 작성 주의하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생각 좀 하시고 댓글을 다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홍석땡씨 뭔가 착각하고 계시나 본데요 나는 지금 현재 당신의 댓글을 전혀 지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댓글은 이미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되어 있어요 네 어떤 댓글을 달아도 나도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구독자분들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의 댓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쓴 댓글 두 개는 남아있는데요 당신이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구독자들에게 댓글 작성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한 이유로 당신의 댓글은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로 전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댓글을 볼 수가 없어서 딱히 지울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댓글을 하나하나 지우고 있을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일기장에 쓰세요 남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밝혔듯이 지구인은 시비 도비가 나오는 것을 몰라서 그리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구인은 사기 피해자로 살아오면서 남원시에서 도움받은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자 보전 마저도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남원시의 자금의 출처와 구조로 볼 때 지구인이 딱히 도움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자 지원으로 받은 돈보다는 지구인이 그동안 살면서 낸 세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구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청에 가보면 현수막이 엄청 걸려있거든요 어떤 현수막이냐면 국비를 얼마 확보했다 몇조원 몇백억원 확보했다 엄청 자랑스럽게 그렇게 현수막을 달고 남원시청에서 엄청 그거에 사활을 걸면서 죽도록 매달리는데 과연 왜 그럴까요? 네? 남원시의 돈이 많으면 왜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그런건가요? 생년차원동 지원할때도 질문 같은거 저희는 하나도 알려줬고 저희 말고 다른사람들은 질문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셋 다 갔는데 이미 질문지 예상 답안을 들고 연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끼지 않습니까? 공정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자마자 서로 인사하고 아버지 잘 계시냐고 인사하는데 인사하는데 다 아는사람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해냈다고요 이건 우리가 이론의 쾌거이자 성과이지 이거 남원에서 보았다고 진짜 우리집 불났을때도 전화 한통도 없었던 남원시청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런 말까지 하고싶지 않은데 우리집 불나고 나서 남원시청이라 남원 경찰서에서 아주 난리 났었어요 신나서 우리 죽이려고 근데 이자 지원해줬으니까 감사해요 여기라는 뜻인가요? 뭐 어쩌라는거에요? 이자 지원해줬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원하시는게 뭐죠? 확인 받은 사실은 덮어두고 이자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줄 때까지 감사하면서 살까요?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저희 셋 다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영상을 찍을 가치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홍석땡씨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요 홍석땡씨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앞으로 당신이 쓰는 댓글은 우리를 포함한 그 어떤 누구도 볼 수 없으니까 할말 있으면 이메일로 하세요 오늘 그랬듯이 중요한건 한번만 더 협박하면 댓글을 조심하라는둥 영상을 수렴하라는둥 내가 이런거 무서워서 영상 수렴하는 상황이었군요 남원시청에서 나한테 내용증명 보내고 사기꾼이 나한테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내가 영상 수렴하는거 봤어요? 네? 겨우 이정도에 쫄거 같아요? 네?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홍석땡씨 남원시청과 남원경찰서가 좋아하는 지구인 고속고발하기에 눈을 뜨셨나본데 맘대로 하세요 절대 안 지워드려요 이름 세 글자 다 안 밝힌걸 다행으로 아세요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오늘은 지구인이 너무 흥분해서 언성이 저번 영상보다 매우 매우 높아지는 일이 많았는데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좋게만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100%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4인간에 일어난 사기와 본 사건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담당자라고 소개시켜준 관공서에 공무원처럼 사무실이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 아니라고 어찌 감히 일반인이 저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무원으로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에게 인감과 등초본을 떼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지능이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살이 분별이 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서울과 지자체는 많이 다르다고 하여 지방 공무원은 이렇게 일하나 보다 서울하고는 다르네 좀 이상하긴 하다 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일을 맡기고 진행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여전히 알아보지 못한 너의 잘못 일하고만 하는 것은 사기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구인은 지구인 이후로 단 한 명의 귀농기촌 사기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어느 곳에 살아도 턱세 없이 사기 없이 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식 하나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분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셔서 댓글창을 아예 닫아버렸던 남원시 유튜브가 댓글창을 열었다고 합니다 너무 웃겨요 그쵸 이제 좀 잠잠하나 조용하나 얘네 남원시 떠났다니까 댓글창 연고에요 혹시 남원시에 어떤 영상들이 올라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남원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남원시의 업적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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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이 있고 여러 괴롭힘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즐겁게 살고 싶지만 즐겁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지구인은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남원 귀농 사기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인 가족 여러분 계속 함께해 주시고 지구인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가지 지역색 종교색 있는 댓글들이 있는 관계로 지구인이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댓글은 빠짐없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